FDA 자료를 토대로 안내해드릴게요. 팍스로비드의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은 지난 74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팍스로비드를 투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FDA에서는 증상이 생긴 지 최소 5일 안에는 그리고 확진이 된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팍스로비드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팍스로비드가 현재 여러분이 복용하고 계신 여러 가지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FDA에서는 현재 이러한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팍스로비드 투여를 금기로 규정해 놓았는데요. 팍스로비드가 이 약들의 부작용을 더 심하게 만들거나 이 약들이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흔하게 복용하시는 약들 위주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팍스로비드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알프조신의 혈압 강화 효과를 더욱 세게 만들어 저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코로나 감염 시 알프조신 성분이 아닌 다른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들로 복용해야겠죠. 두 번째, 이 약은 관절염의 치료에 종종 쓰이는 엔세이드 성분의 진통 소염제인데요. 엔세이드의 위험성에 대해 지난 62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팍스로비드가 엔세이드의 부작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 치료약 중에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의 약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팍스로비드가 이 스타틴 제재의 근육 관련 부작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함께 복용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FDA에서는 팍스로비드 복용 12시간 전에는 반드시 이 약의 복용을 멈추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토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이 약들도 가급적 같이 투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고지혈증 때문에 스타틴 제재를 복용하고 계셨다면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치료 기간 동안은 짧은 시간이니 그 기간 동안은 스타틴 복용을 멈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팍스로비드가 이러한 약들의 부작용들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함께 복용하는 것은 금기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 약들은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린 약들은 팍스로비드 복용 시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단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사항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항부정맥제를 복용하는 경우에요. 팍스로비드가 이 약들의 부작용 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심장약이다 보니 약 부작용 자체가 일반적인 약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는 것은 당연히 금기인데 문제는 심방세동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대체할 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방세동 때문에 이 약들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현재로서 방법은 두 가지 뿐이에요. 심방세동의 재발을 감소하면서 약을 한동안 중단하거나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아닌 머크라는 제약회사에 몰루피라비르라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경구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인데요. 심방세동 초기에 약을 중단해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제한적으로만 배포되는 상황이기에 팍스로비드나 몰루피라비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매우 골치 아픈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방세동 때문에 부정맥 약을 드시고 있다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팍스로비드를 3알에서 2알로 감량해서 복용하셔야 하고요. 암로디핀이라는 성분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팍스로비드 복용 시 혈압약 용량 감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